NH농협금융지주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디지털 농협금융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미래 농협금융을 이끌어 나갈 직원들이 참석해 비전을 향한 전략 실행 연계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고객 경험 혁신, 오퍼레이션 디지털화 등 4대 과제를 공유하고 비전을 향한 구체적인 중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김광수 금융지주 회장은 디지털 혁신의 목적은 사람이라며 고객과 직원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디지털 휴머니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